오늘 악냄님 네 될 수 없어요? 지랄 맞네요 하하하하하 악냄 밥은 드셨어요? 눈 깜빡이는 동안 죽으셨네 아니요 밥 언제 먹으려고요? 지금 먹으려고요 샌드위치도 먹어야 되잖아요 샌드위치 버렸어요? 버렸어요 샌드위치? 어 헐 아깝다 오늘 저녁 뭐야 말해 샐러드 무슨 샐러든데 몰라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토마토가 단호박 샐러드잖아 이것도 몰라서 어떡해 맞아 단호박 샐러드 근데 님 드레싱 없잖아요 여기 드레싱 있잖아 여기 내 있잖아 그..그..그거 양 개척잖아요 흠 응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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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인가? 유자 샐러든가? 아니 약간 레몬 유자 샐러든가? 하하하 레몬 만나시는데 유자 쏘자스야 유자 쐈스 왜.. 왜.. 뭐.. 왜.. 안 유자야? 안 유자이야 안 유자잖아 레몬이랑 맞을 것 같아. 레몬 드레싱이랑. 유저은 뭐야. 아님 어제 먹던 피자는요? 저기 존자렌지 안에 있어요. 한 조각만 먹은 상태로? 네. 어 너무 아깝다. 조금 있다가 먹어야지. 다 못 먹잖아. 그렇겠지. 그럼 3일 나나 먹으면 되려나 모르겠다. 냉장고에 넣어놔요. 상하겠다. 아니야 안 상해. 그러니까 냉장고도 아니고 전자렌지 안에 있어?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 그래? 응. 난 안 그런데. 비닐에 묶어서 넣어야지 안 그러면 충분히 다 넣어. 뻣뻣해지면. 뻣뻣해지면 저거 하면 돼. 컵에 물 받아서? 응. 그러니까 어쩐 건에. 응. 집 샐러드 먹고 있어요? 응. 밥은? 밥은 밥. 그거 점심. 점심? 먹었지. 점심도죠. 아 먹었어요? 응. 참치 비빔밥으로? 응. 응. 밥은 밥을 더 맛있잖아. 차 먹어요. 바운스마토. 못 참아. 나 하루에 개 많이 먹는데. 바운스마토? 어. 오늘 방송 뭐하지? 나랑 배그? 배그? 예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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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부를 뻔했다. 칼날 뻔. 이게 멍. 이쯤 되면 좀 멍청이인가봐. 아니에요. 뭐 이쯤 되면 이에요. 얼른 듣는다. 당연히 왜 멍청이에요. 18. 18. 응. 근데 너무 쓰나. 드레싱을 너무 무서운데. 맞아. 써. 언니 어떻게 이래? 써. 야채 너무 써. 맞아. 써. 어. 이렇게 야채가 쓰나? 야쓰나? 야채가 쓰나. 야쓰나야? 야채가 쓰나. 야채가 쓰나. 야채가 쓰나. 야채가 쓰나. 대소리야. 야채가 쓰나. 야채가 쓰나. 계속 conn jaws 쓰냐고. 야. 벡터 S 크스. 야. 희귀한 총eil 다 먹었네. 1등 각이다. 또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만 않으면은. 열심히 해볼텐데. 아 깜짝이야. 조용 좀 해. 팡. 으응! 탁! 조용히 하라고요 아저씨 네.. 말씀 들었잖아요 알겠습.. 오! 진짜 말 존나 안 들어! 극혐이야 진짜 왜 그렇게 장난기가 많아요? 몰라요 꼬깔콤 먹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꼬깔콤 많이 먹고 싶어? 보내준 게 후회가 될 정도로? 다시 보내줘 빨리 반송해줘요 아 귀찮아 진짜 진짜 귀찮게 한다는 사람 꼬깔콤 그럴 바에 차려 돈 줄 테니까 사먹어 기찰만 뭐하는 새끼지? 밖에 나가서 사와야 돼 아 사와 밥 먹고 말어 이제 지식 소리 안나서 너무 좋다 그치만 사운드 플레이는 소리 안된다 아 이제 아예 안나요? 어 음 잘 됐네 비온나를 원할 사운드 플레이는 안되지 막힌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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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M 음 음 음악 음 음 음 음 둘 음 음 음 rik 내 쪽으로 안 오고 그냥 바로 빤스러 난 건가? 할로겐 램프 너무 이쁘다 나도 그거 가질래 라바램프가 할로겐이다 나도 가질래 저 되게 커요 나도 줘 지금 둘 다 없어요 집에 아 내 집은 좁아서 안 된다? 네 18 저희 집에서 구경하세요 30분에 5천원 대가리에 총 맞았어요? 비싼거에요 어쩌라구요 시안님이 옛날에 사주셨어요 전해주셨어요 저도 주세요 둘 데 없어요 저거 아 주세요 제꺼 각 구경이 나세요 주세요 제이프라 뭘 줘요 주세요 라바램프요? 네 뭔지 알아요 저게? 네 아 주는건 안돼요 시청자분이 저한테 주신건 말이에요 빌려주세요 가져가보세요 그럼 뭐 저거 엄청 먹었거든요 네 저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저 무시하시는거에요? 님 저거 살짝만 살짝만 떨어뜨려도 그냥 바로 개박살 나는거에요 유리 안에 물 콸콸콸콸 내가 가져가서 개박살낼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개박살 날라고 달라고 그런거에요 다시 사주셔야죠 제가 왜 사드려요 개박살 낼거라니까 깨부수잖아요 그럼 저도 님 대가리 개박살내도 돼요? 대가리랑은 좀 다르죠 다시 안사줘도 되죠 대가리랑은 좀 다르죠 다른걸 깨부수세요 대가리랑은 너무 표면이 좀 과했죠 두개골이요 두개골 부수도 돼요 미친놈인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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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렉트님이냐고 하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코렉트에요 코렉트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아닌거 같지만 지금 얘기하는 남성분 코렉트님이요 안녕하세요 코렉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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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오늘 악냐님 네 될 수 없어요? 지랄맞네요 ㅋ 사운드카드 괜히 보내준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와 너무 좋겠다 저도 똘끼님 다리 사이에 눕고 싶어요 ㅋ ㅋ ㅋ 왜? 왜? 왜요? ㅋ ㅋ ㅋ 바라야 이 자리 악냐님이 가져간대 너 어디 갈래 이제 ㅋ ㅋ 미쳤네 진짜 ㅋ 존띠 하시네 네 아주 빤스런 중입니다 빤스런 중 존띠 존띠 아 바라털 진짜 부드러워 바라털 내가 다른 고양이가 이렇게까지 안 부드러울텐데 아니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님 착각이에요 아니야 바라가 사료를 바꾼 다음에 털이 엄청 부드러워졌어 옛날에 지자식이 제일 이쁜거지 지자식이 아니 리얼로 그 사료가 그 털에 좀 약간 좋아지는 털이 좋아지는 그 사료거든요 응 그걸로 바꾼 다음부터 진짜 한 3개월 정도 먹이니까 엄청 부드러워진거야 그때부터 지금 엄청 부드러운데 맞아 지자식이 제일 이쁜거야 악냐님 고양이는 이렇게까지 부드럽진 않을거 같은데 진짜 바라 미쳤거든요 부드러운게 진짜 비단이에요 비단 너무 부드러워 맞아 니자식이 제일 이쁜거지 아 이 바라털 안 부드러울 수 없이 진짜 미쳤어 진짜 비단이야 비단 너무 부드러워 이제 차소리가 들린다 드디어 다행이다 아 맞다 이제 싹붙이 되는구나 그 이제 마이크만 바뀐 뻔했네 마이크도 어차피 어 바꿨어야 됐어 믹서도 같이 타니까 어 믹서도 바꾸니까 그럼 똥킹님이 주는 사운드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버리면 돼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 만 원대인가 2만 원대인가 그래요 또 레드준이네 설마 있겠어 설마 알아 더 미쳤어 5만 원이에요 그래요 비싼 거를 어떻게 알아 지수 언니가 지수님이 저거 쓰는 건데 나보고 똑같은 거 사라고 추천했거든 저게 좋다고 썼는데 난 잘못 문제를 해결 안 돼 우선 부컴이라서 병원이 다른데 있었어 또 다른 부컴이라서 함에 잠을 잃어버린 약 1만 원 그리고 우선 구경이 다른데 그 후에 잠을 잃어버린 약 1만 원 남은 그 후에 잠이 내렸어 한 대 넘어섰으면 죽였을 텐데 한 대 넘어섰으면 죽였을 텐데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갔어? 차 타고 갔어?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차 지나갔어요? 닌 막 코앞에 지나갔는데 차 닌 펑폴대 아니 아니 여 앞에 있던 다시야 못 봤어요 어 타고 갔나? 왜 다시야가 없어졌지? 네? 타고 갔나 보다 에이 에이 안경님이 파이랑 칸 자랑 못하죠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바라 주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파이랑 칸 자랑하겠습니까? 너 재수 없어 저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요 바라 주인이 여기 두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요 아유 아유 유진 바라 졸비야 칸 칸 할 줄 알고 보이십니까? 맨날 닌 막 다리랑 팔에 피나 내고 막 상처나 내고 도망가잖아요 애교도 불어요 바라는 상처를 안 내요 불 잘랐다 그래 불 잘랐다 뽀뽀 좀 그만해요 너무 귀여워요 뽀뽀 좀 그만하세요 예 아 뭐가 하나도 안 나오네 흐음... AR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어떡하죠?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음... 전 자신 없어요 할 수 있다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진짜 게임 바꾸들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지 않는데요 그럼요 페트병으로 해결을 한대요 아니... 네 지금 저 복이 맞은 거 같거든요? 설마?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소리가 지금 막 복이 맞은 소리였거든요? 한 방이 안 터질걸요? 한 방이 안 터질걸? 아! 레드존 미쳤어요! 아니... 무서워... 아 그래?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레드논 정말 무섭게 해 오 레드논 진짜 무서웠어 여기 아랑 한 데도 없네 어... 안 맞은 거 같아 어... 거기는 멀쩡이야? 어... 네네네 안 맞은 거네 다행이다 뽀뽀 좀 그만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뽀뽀 쫙쫙쫙쫙쫙쫙쫙 바람 불을 것 같은데 그래 아 죽으래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못 잡아먹어서 아이고... 아이고 마련이야 소리 들었어요? 네 웃는 소리? 어... 들었어요 딸바부인가 봐 딸바부 봐라 졸귀야 24시간 뒤에 옆에 붙어있어요 아 알았어요 진짜 딸바부인가 봐 화이랑 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몰라요! 칸도... 이게앞이 딱 네네 안떨어지거든요? 칸 어딘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제가 아까 혼냈더니 삐졌나봐요 왜 혼냈어요? 자꾸 박스 뒤집어 나가가지구요 헤즙고나서 왜 그래? 우리 바란 안 들어오는데 자장 짜증하네 우리 바nın elk 졸귀 자고 있을꺼지 여기 앞에서 안 돼 있을꺼지 음 자 지랄 같네 바라한테 되게 좋은 냄새가 나 바라한테 아 어쩌라고 고양이.. 내가 고양이도 엄청 냄새 난다는 사람들이 고양이 맛을 잘할까봐요 바라는 냄새 한개 낫나? 한개나? 와 AR 소음기인데 소음기가 없어 아 AR이 없어 와 아 리얼? 소음기 또 주웠어? 어 소음기 또 주웠어 으흐흐 방금 주웠다 소음기 아 이게 그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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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아이템 또 주웠네 고양이 똥냄새 한개 낫나요 모래.. 모래가 싸가지고 근데 똥냄새 자체는 지독하던데? 자체 냄새 나지 어 응 응 와 흠팡이 잘 됐다 갑자기 급잘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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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동한 으 아 어 어 음 맞아 관리랄키고 있나? 고양이들은 관리랄키고 있는데? 가끔가 난 뭐 털 빗어 죽은 거랑 발 똑같아 방향인 털 빗어 있어요? 저거 네 비켜주자 아 배 너무 흔들어졌다 뭐야? 이미 먹었으려나? 빗바람이 나니 끝날리는 보금잎에 보금철 오지 말라고 졸라 쏘네? 고양이 목욕 새끼 때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안 시켜도 돼요 어딜 가든 사람이 있어 도망쳐 아이구 똥 도망쳐 그거도 Ung 그거도 저 다른 recluse 아이씨 아이씨 아우 아 아 뭐가 멋있어 음 흠 저 아직 1킬도 못했는데 음 1등 해보자 그러면 1킬도 못했는데요? 킬르선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자리만 잘 잡으면 1등이야 음 알겠어요 자리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오케이 저 갓라이팬도 없어요 으응 그래서 자리가 제일 중요해 프라이팬을 주워도 죽을 놈은 주워 없어도 살 놈은 살어 옳습니다 김장 금지 arr 와 Aw 요 알 общ Mary 룰드킬 야 룰드킬 聞い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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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ひゅ。 聞い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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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から人体に行きます。 有人かもihin ли。 すばいけたら。 これに戦損できない? よю Sounds! 무서워요 잘할 자신 없어요 잘가세요 이 생각도 없어요 옛날에도 이렇게 귀여운 맥을 했잖아요 맞아요 형아 내 집 좀 급하게 급하지 않는데 항상 급해서 아 하지 말걸 상대도 급해 똑같이 아 떨려요 아 진 천천히 떨려 떨려 깜짝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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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장 아까부터 되게 좋게 잡힌다 저 나무도 사기장 아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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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해 집착해 먼저 보이지 않으면 돼 알았어 야 또 잡았어 미친 무서워요 뻥이지 이거 무서워 무서워 어제는 솔핑 플러스 선녀 조합이더니 오늘은 압려 플러스 발핑 조합인가요 솔핑님 목소리 달달하네 아 무서워 무서워 오 쏟아봤어 나 오른쪽엔 없어 드림크 없어요? 있어요 마실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천천히 마음 마르게 생각하지 않아 급하지 않는 거야 침착해 침착해 상대가 더 급해지고 마음이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착해요 할 수 있어 몸을 잠시 숨기고 상대가 어디인지 잘 찾아봐요 네 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야 또 잡았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침착해 침착해 너가 침착하고 가야해 무서워요 허어! 한 명 남았어! 진작해 진작해 걔도 지금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잘 봐요 찾아봐요 찾아봐요 보... 보이긴 한데 본격 무사와 멘탈이잖아요 여깄다 저거... 톡 있는데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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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저건데 침착해 수류탄 없어 수류탄 없어 수류탄 없어 연막밖에 없어 쟤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 긴장 안하는 쪽이 있는거야 시접하면서 이긴다 저건데 저건데 저 앞에 저건데 온다 온다 제가 먼저 모르는거야 저건 무서워 무서워 야 야 무서워 야 비온날 1등이야 달려라 자령님 5만원 감사합니다 1등 유력후보라잖아 어? 1등 유력후보라 했잖아 유력후보 진짠가봐 무서워